저희는 유튜브에서 보신 거예요? 네네네네 모르스톡체를 그러다가 유튜브에 있는 거를 보고 그러고 안 열리는 맨홀 뭐 이런 거 찾아보시나요? 네, 여러 개나 좀 있는데 그래도 맨홀 안 열리는 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안 열렸으면 얼마나 된 거예요? 이게 그래도 한 10? 한 10? 12년? 13년? 네, 그 정도 됐죠 약간 뭐 깨끗한 편인데요? 다른 데 보면 저런 구멍들이 엄청 낫게 있거든요 그래, 찌꺼고 기계가 좋네요 네 잘 만들어 봤는데 저희 특허 제품이어가지고 아, 그래요? 네 오늘의 드디어